김장김치입니다. 김장김치. 우리 언니가 오늘 김장을 해서 이렇게 갖다주고 갔어요. 아이고, 너무 맛나겠다. 먹어봐야죠. 한가득 담아가지고 왔네. 역시 우리 언니의 손맛이야.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죠? 너무 맛있다, 언니야. 우리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야, 너무너무 사랑해. 김장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말도 안하고 혼자 담았네. 내가 바쁘다고. 항상 내가 바쁘다고. 항상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언니가 부르지도 않고. 언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언니야, 너무 맛있다. 이런 김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난 김치. 먹으면 너무 맛있네. 우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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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으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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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먹는 김치보다. 우리 언니 김치가 이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 으음. 너무 맛있다. 언니야, 너무너무 맛있게 담았다, 우리. 작년보다 더 맛있네. 우리 언니가 김치를 가져왔는데 김치통이 너무 커가지고 김치냉장고기가 안 들어가네. 작은 데에다 옮겨서 다시 넣어야 되겠어요. 아우. 우리 언니 고생 많이 했네. 김장안이라고. 고고. 아멘